최근 사망설이 불거졌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수장인 야히야 신하르가 카타르에 있는 협상단과 연락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신하르는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였던 이스마일 하니예가 지난 7월 31일 이스라엘의 공격에 폭사한 뒤 그 자리를 승계했습니다. 이스라엘 매체는 신하르가 최근 카타르에 있는 하마스의 협상 대표단에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방송은 신하르가 휴전 협상을 중재하는 카타르 측과도 접촉을 재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